3두를 하신 분 어디있지? 이왕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상환 3두를 또 방금 하신 분 제로투 히어로 이리 오세요 누우시고 좁게 잡으시고 처음에 요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됐죠 이게 직각이죠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각 상태에서는 3두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무게를 서포트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들고 있는 거잖아 그냥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각도가 나오면 이 상태 버텨요 버티세요 더 요거보다 조금 더 요정도 오케이 그러면 시선은 저를 보세요 여기 보이죠 이 손 여기 딱 보이죠?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 이걸 기울여서 맞춰야지 그죠? 이 위치에 그 다음에 약간 팔꿈치 약간 고정시키면서 그대로 이마로 내리세요 이마 이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로 밀어 그렇지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빵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피세요 쭉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 닿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안 닿아요 지금 그렇지 오케이 자 세 개 더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빈봉인데도 빈봉이 빈봉처럼 안 느껴지죠 갑자기 티셔츠가 꽉 차는 그런 느낌? 왠지 모르게 여기가 토톰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자 요게 라인 트라이셉 엑스텐션의 요령입니다 아시겠죠? 질문 세 가지 운동에서 질문 팔꿈치가 라인 레스틱 벌어져도 상당히 없나요? 그 이제 그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막 이제 하시다 보면 갑자기 아저씨들이 나타나죠 예? 그 헬스클럽에 좀 경력 있는 아저씨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허허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허허 젊은 친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팔꿈치를 위해서 일단 모아요 근데 이 팔꿈치에 어떤 그 우리의 트라이셉 엑스텐션 할 때 팔꿈치라고 하는 거는 고정의 의미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 관절이나 또는 어떤 유연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벌어져도 상관이 없고 이게 뭐 이렇게 잘 모아 무형에 모아서 사실 좋지 근데 너무 지나치게 모으는 것보다는 고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 고정의 의미가 뭐냐면 내릴 때 벌어지고 올라올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그 벌린 어떤 각도는 여러분들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각도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어요? 노 노 왜냐하면 이건 원조인트예요 원조인트죠? 분명한 원조인트잖아 만약에 내가 상완삼도에 근비대적인 양 증가를 원한다 그러면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추천하죠 근데 내가 루틴을 구성할 때 팔 근육을 난 빨리 좀 상완삼도를 만들고 싶다 그럼 가슴 운동 후에 하세요 오케이? 네 그리고 상완 2도 빨리 만들고 싶죠 등 운동 그렇지 등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등 운동을 할 때 거의 웬만한 이두근의 거의 그 80% 이상 80%? 80%는 너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등 운동을 할 우리가 진행할 때 이두근의 개입도가 제일 높아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등 1시간 하고 이두도 1시간 했거든 그래갖고 얻은 건 부상 밖에 없어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등 운동하고 나서 이두 할 때는 이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양을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발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의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게 분리되고 뭔가 이게 좀 프로 빌더 같은 어떤 그런 모양 같은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덤벨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위치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이두가 뽑혀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이두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상완 3도 같은 경우에도 라인 트레셉 익스텐션과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컴파운드로 묶어서 전 잘 진행해요 근데 영상에서는 그때 이제 요걸 하지 않고 프레스 다운 그 다음에 루프 그 다음에 루프 익스텐션 오버헤드 익스텐션 이렇게 트라이세트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트법을 쓰니까 한 3세트 정도만 해도 효과가 확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매일 하거나 아니면 하루 올라 한 번씩만 하면 이게 어떻게 훈련 양을 결정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오늘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훈련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훈련 양이라고 하는 거는 30일 동안에 내가 25일을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그 25일 동안에 얼마만큼의 훈련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해하시죠? 그러니까 내가 운동의 주별 빈도를 높이면 즉 주별 일주일 동안에 삼도를 두 번 자극 주는 거보다는 세 번 자극 주는 게 좋은 거고 세 번보다는 네 번이 좋은 거지 그치? 근데 한 시간 운동을 갖다가 일주일에 네 번 하면은 팔이 지쳐서 다른 걸 못하잖아 뭔 말인지 알죠? 그래서 이제 내가 계획한 어떤 훈련 양이 일주일 안에 모두 소화될 수 있는 운동 양으로 이걸 맞추려면 세트법을 활용해 가지고 중간 휴식 없이 트라이세트나 컴파운드 세트나 뭐 자이언트 세트 같은 어떤 이런 세트법을 활용해서 자극 주고 하루 쉬고 또 자극 그러면 전체적인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 분할법을 썼을 때 진행했던 어떤 상완삼두근의 훈련 양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오히려 훈련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훈련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뭐 그만큼 해가지고 어떻게 좋아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옛날식 방식이에요 옛날 그 아저씨들이 생각하는 거 야 많이 해야 좋아지지 야 많이 하면 좋아지긴 좋아지지 근데 뭐 그게 말같이 그렇게 빨리 좋아집디까 몸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보디빌딩이야 그쵸? 네 또 다른 질문 안타고 뭐 어 감사합니다.